아프리카 TV 함께 보면서 대응 전략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트위치가 한국에서 철수하면서 아프리카가 부각을 받았죠. 그런데 추가로 나온 게 있어요. 네이버에서 지지직, 아프리카와 비슷한 스트리머 방송을 하는 네이버에서 이런 서비스를 내놨는데 저도 한번 들어가 봤어요. 지지직을 들어가 봤는데 지금 아프리카에서 활동하는 BJ들 있죠. BJ들이 지금 지지직 들어가서 한 얘기가 화질은 진짜 따라올 줄 저도 느꼈어요. 지지직이 화질은 어마어마한데 문제는 아프리카랑 비교하다 보니까 화질 면에서는 우수하지만 개선사항이 너무 많다. 그래서 앞으로도 아프리카에 써야 될 것 같다. 그 지금 이말년이 지금 이제 침착맨으로 지금 활동하고 있죠. BJ로. 이 사람이 웹툰 작가인데 생고도 사람들 많이 봐요. 이 사람 거. 근데 이 사람이 아프리카 절대 안 한다고 했는데 지지직으로 들어갈래 했는데 뭔가 아프리카가 더 편하고 좋으니까 아프리카로 돌아간다. 그만큼 새로운 서비스가 나오더라도 아프리카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은 무궁무진하다. 저는 이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선 아프리카가 지금 원래 트위치가 한국에 철수하면서 트위치를 좀 좋아하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팬층이. 근데 어쩔 수 없이 한국에서 사업을 접다 보니까 아프리카로 싹 다 몰리면은 아프리카에서 나오는 별풍선도 지금도 어마어마한데 여기 있던 게 다시 한 번 더 별풍선으로 해서 수익을 더 많이 내주겠죠. 그러면 아프리카 영업이익이 충분히 많이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보시면요. 이 아프리카. 지금 이 매출에 비해서 영업이익이 생각보다 정말 잘 나오는 기업 중에 하나예요. 거의 OPM이 30% 가까이 육박할 정도로 영업이익률이 높은 기업 중에 하나인데 지금 사실상 시가총액 대비했을 때 지금 너무나도 저평가 상태예요. 얘들은 바로바로 현금을 바로바로 확보할 수 있는 녀석이기 때문에 분명히 옛날만치 이러한 상이 분명히 올 거다, 저는. 현재 박스권에서 계속 놀아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이긴 하지만은 분명히 올라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크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아무튼 이제 아프리카는 올라갈 일밖에 안 남았고 이것만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도 다른 거 볼 필요가 있냐 이거예요. 자, 그리고 수급을 한번 볼게요. 수급 보면은 왜 기관들이 갑자기 이렇게 패턴을 바꾸면서 많이 매집을 하냐. 특히 상호펀드가 왜 이렇게 많이 매수를 하냐. 지금 싸니까 지금 사오면은 기본적으로 최소 50%는 먹을 수 있는 구간인데 안 사는 게 바보 아니야? 라는 이런 수급을 보여주죠. 그만큼 지금이 너무나도 싼 가격이고 이 10만원 선까지는 일단 터치하러 갈 거예요. 10만원 선까지 터치하러 갈 건데 문제는 이거 10만원 넘어 터치하러 가서 뚫으면요. 14만원까지도 바로 열려 있어요. 지금 14만원까지 가면은 수익률 최소 60%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웬만하면 매수를 해야 될 타이밍이에요. 정말 그렇고 혹시나 만약에 얘가 하락을 한다. 그러면은 이 7만원이 깨지면은 어쩔 수 없이 놔줘야 돼요. 근데 아마 그럴 일은 거의 없을 거예요. 7만원 터치하면서 하락으로 압력 줄 확률이 거의 진짜 한 99% 안 간다. 손절할 일이 없을 거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무튼 홀딩 꼭 해야 되고 제가 일단 목표가랑 손절가는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대응 전략에 있어서 대응 전략을 여러분께 말씀드리려고 해도 보세요. 대응 전략은요. 평당가에 따라 달라지죠. 평당가. 평당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요거를 좀 제대로 알아야 된다. 근데 문제는 이 목표가 손절가 가더라도 여러분들이 막상 머뭇거려요. 가면 아 이거 손절해야 되나? 혹은 아 여기서 익절해야 되나? 머뭇거려요. 그러다 기계 놓쳐버리고 제가 또 영상 안에서 100% 또 오픈 안 한 정보들도 분명히 있어요. 민감한 정보도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제가 여기서 말해버리면 문제가 생길 여지가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모든 정보를 다 알려드리지 못하는 점은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필요한 분들께는 제가 다 알려드릴 거예요. 추가로 평당가별 대응 전략도 알려드리도록 할 건데 필요하신 분들은 간단히 제가 위해 잠시만 개인정보 개인정보긴 한데 제 것도 제 개인 번호 오픈해 둘게요. 여기에다가 이렇게 아프리카 TV라고 적으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평당가 적어서 저에게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아프리카 TV에 대한 영상에서 공개하지 못한 정보 거기에 이제 여러분들 가지고 평당가에 맞는 대응 전략 이거를 문자로 답장으로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도 저를 이용해서 좀 이제 매매에 도움되셔라 아마 저한테 이거 가이드 받으신 분들은 진짜 이것만 알아도 매매하는데 정말 리스크도 없이 거의 수익을 많이 내실 수 있을 거예요. 이건 제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게요. 추가로 또 여러분들이 우리 주식을 다 같이 하고 있잖아요. 이거를 모르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제가 지금부터 꼭 알아야 될 내용 하나를 좀 말씀을 드릴 건데 다들 뭐 주식하는데 많이 힘드실 거예요. 물려있는 종목도 있으실 거고 회복되고 있는 종목도 있을 테고 수익 중인 종목들도 있을 텐데 아마 대부분이 물려있는 종목이 대부분일 겁니다. 맞잖아요. 이게 정말 행동이 중요해요. 토네를 보았을 때 했던 행동 그러니까 수익을 봤을 때 했던 행동 이거를 구별을 지울 줄 알아야 하거든요. 주식은요 정말로 단순해요. 정말 그냥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것 이게 바로 주식 투자입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여러분들이 또 어렵게 생각하다 보니까 어렵게 느껴지고 그러다가 정보를 얻으려고 뭘 하죠? 이것저것 또 영상 찾아보고 공부하시고 그런데 영상 찾아보면 다들 뭐라고 해요? 다 좋대요. 무조건 올라간대요. 여러분들 보셨던 영상 다 그럴걸요? 대부분의 영상들이 올라간다 올라간다 이런 얘기만 하지 손절가 이거 절대 말 안 합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에게 손절가도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영상을 제작하는 제작자가 시청자의 생각을 하냐 안 하냐 여러분들 생각하냐 안 하냐 이거예요. 뭐 3프로TV, 선대인, 매경 뭐 이런 거 다 보면요. 다 좋다고 해요. 뭐 삼성전자나 네이버 이런 거 좋다고 하는데 이거 좋은 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알아요. 다 뻔한 이야기잖아요. 여러분들이 다 아는 내용을 다 한다는 거예요. 정작 여러분들이 궁금한 내용이 뭐죠? 내가 어떠한 종목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 어디에 사서 어디에 팔아야 되는지 사실상 이게 가장 궁금한 거 아닌가요? 어디에 사서 어디에 팔지 그런데 저는 다 말해줘요. 제가 또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자면은 사람은요. 인간이 우리가 일단은 사람이라는 걸 인정을 해야 돼요. 인간의 본성 이거 어쩔 수 없는 거거든요. 여기서 인간의 본성이 뭐냐 재미, 흥미 이게 없으면은 사실상 돈을 못 벌어요. 재미와 흥미가 있어야 돈을 법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수익을 보고 해야 재미가 있겠죠. 무슨 재미예요? 돈 버는 재미예요. 돈 버는 재미. 그런데 아무도 이런 것들 이야기 안 해줍니다. 맨날 뜬구는 잡는 이야기만 하고 뭐가 옳다. 어떤 산업의 방향이 이렇다. 이만큼 클 거다. 아까 말했죠. 여러분들이 정작 궁금한 거는 이게 아니라 그래서 나는 언제 사서 언제 팔아야 되는데 맞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느끼는 게 뭐냐면은 아 그때 살 걸 아 그때 팔 걸 이거예요. 이제 이런 생각을 좀 여러분들 그만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이걸 해결해 드리자 제가 뭐라고 했죠? 50에서 딱 여러분들 50만원에서 100만원 딱 이것만 준비를 한번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을 좀 단기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수익을 내드리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확실하게 오를 수 있는 테마 주도주 이거를 그냥 하나를 선정해서 안전하게 편안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돌아올 테마를 딱 미리 선점하는 주도주를 잡자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하락장에서도 버티면서 오히려 올라가는 안전하게 수익 내는 게 가장 중요해요. 더 이상 물리기 싫잖아요. 일주일 자 일주일 안으로 일주일 안으로 어떻게 상승할 테마를 미리 선점하는 거 이게 정말 메리트가 있어요. 이 테마 주도주를 잡으면요. 좋은 게 테마가 안 돌아오더라도 손해가 미미해요. 거의 없어요. 손해가. 그런데 이게 맞아버리면 어마어마한 수익률이 나온다는 거예요. 단기적으로 그것도. 안전하게 투자하면서 수익은 수익대로 보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 말을 좀 하고 싶어요. 지금 우리 구독자분들 카톡방 많이 들어와 계세요. 보시면 실제 카톡방이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매수신호 같이 드리면서 여러분들 사신 분들 이렇게 사신 분들 나오고 수익인증도 해주시고 해요. 카톡방에서 여기 나와있는 카톡방 그대로입니다. 뭐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여기 매일매일 수익이 보일 거예요. 1일차 2일차 3일차 매일매일 수익이 나요. 실제로 들어가보신 분은 아실 거고 이미 들어와 계신 분도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신 말씀들이 진짜 고수가 나타났다. 사실 수익자료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서 딱 깔아버리면 여러분들도 뭐 안 보여요. 너무 많잖아요. 수익자료는 너무나도 많은데 여러분들한테 이런 거 다 보여드린 것보다 제가 제가 말씀드린 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직접 잡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잡아보면 뭐라고 했죠? 아까 강조드린 게 딱 100만원 이 100만원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주식에서는 소액이에요. 주식 투자에서 소액이에요. 안 그래도 물려있는 종목들 많은데 여러분들 다른 사람 남의 말 듣고 매수할 때 정말 적게 매수해야 돼요. 진짜 적게 시작해야 돼요. 맞잖아요. 적게 시작하는 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딱 이 소액으로 먼저 잡아보시고 그리고 이제 뭐 하다보면 분명히 여러분한테 무언가가 생겨요. 이 무언가가 뭘까요? 여러분들 자신감입니다. 자신감. 그리고 재미예요. 재미. 돈 버는 재미. 이런 게 생겨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자신감 그 재미를 좀 겪으시고 우리가 좀 회복을 하고 흐름을 좀 이해해보고 그때부터 시드를 좀 늘리셔도 금방 금방 어떻게 한다? 여러분들도 100만원으로 1억 만들기 그리고 천만원으로 10억 만들기 이거 시간이 다 해결해주는 요인이거든요. 복리의 마법을 느껴보시다 이거예요. 한 종목당 기본적으로 여기 보시면 10에서 30% 여기 보면 26% 18% 13 24 19 32 최소 10에서 30%는 나야지 이게 수익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야 수익분 맛도 있을 거고 보시면은 매일매일 수익 나고 100만원 투자로 월급이 한 번 더 나오고 있어요. 여기 있으신 분들은 지금 시장은 단타가 답입니다. 장기 투자하면 안 돼요. 또 자신감 회복되고 벌어들여가지고 그대로 복리효과 누리셔서 이제는 한 번 매도할 때마다 100만원 200만원 따니까 바로 수익 나시고 매일매일 외식을 해도 돈이 늘어난대요. 꾸준한 수익이 결국 중요하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또 이제 이 방은 또 어떻게 들어오는지 설명드려야겠죠. 우리 구독자분들 카카오톡방 들어오신 거 정말로 간단해요. 생각보다 보시면 여기 채널 영상 더보기 버튼 누르시면 바로 밑에 채널 링크가 있어요. 카카오톡방 링크랑 텔레그램 채널 링크가 있는데 그대로 카카오톡방 링크를 누르시면 뭐가 나올 거예요. 뭐가 나온다? 비밀번호 입력하는 게 나올 거예요. 비밀번호 입력하는 게 제가 원래 오픈해놨는데 이게 그냥 오픈해놓으니까 하도 광고업자가 많이 들어와서 어쩔 수 없이 비밀번호를 벌어들었어요. 그래서 들어오고 싶으신 구독자분들은 카카오톡방 비밀번호 알려드릴 테니까 상단에 제 전화번호 오픈해놨죠. 여기에 간단히 단톡방이라고 딱 여기 세 글자 단톡방 세 글자 적어서 저에게 문자만 남겨주시면 방 입장 비밀번호를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들어오셔서 정말 즐겁게 돈도 벌고 즐기는 그런 주식 투자를 하시길 바라면서 정말 주식을 즐기면서 한다는 게 정말로 중요해요. 이게 단톡방 여기 들어오시면 궁금한 것도 물어보시고 특히 여러분들 어디 물어볼 것 없는 재무제표랑 공시 이거 많이들 물어보시잖아요. 알 때도 없고 이거 즉시 즉시 제가 바로 답해드려요. 다 해석해드리고 봤잖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 제가 잘 알려드릴 수 있으니까 이제부터는 여러분들 언제 오를지 모르는 급등주 쫓아가는 그런 게 아니라 이제는 안전하게 수익을 착착 쌓아가며 아까 말씀드린 시작은 100만원이지만 이거 1억 10억 만드는 거 이거 시간이 해결해주는 부분이거든요. 이 복리의 마법을 느끼면서 불을 쌓으셔서 미래를 준비하시길 바란다. 그래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제가 운영하는 구독자 단톡방 들어오실 분들 채널 구독 누르시고 상단에 제 전화번호 010-5929-7823 이쪽으로 단톡방이라고 딱 세 글자 적어서 남겨주시면 방 입장 비밀번호 알려드릴 테니까 들어오셔서 많은 수익 보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또 제가 텔레그램방도 하나 같이 운영 중이에요. 보시면 텔레그램방도 하나 운영 중입니다. 여기에 생각보다 정보들이 정말 많이 올라와요. 정말 많이 올라오는데 여기도 같이 들어오세요. 빌보로는 얘는 바로 딱히 안 걸려있어요. 그냥 아까랑 똑같이 여기 보시면 영상 더보기 버튼 누르면 카카오톡방 링크 밑에 바로 텔레그램 링크가 있을 거예요. 이거 누르셔서 이건 바로 들어와지니까 들어오셔서 많은 정보 주식시장이 어떻게 현재 시장이 돌아가고 있는가 파악하시면서 여러분들도 투자를 하시길 바랄게요. 생각보다 정말 좋은 정보 많이 올라옵니다.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정보들 실시간으로 올라오기 때문에 꼭 텔레그램도 들어와 계시길 바라면서 아무튼 여기까지 설명을 마치고 여러분들도 소액으로 점점 하다 보면 분명히 1억 10억 생기는 구간이 생길 거예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 지금까지 사고 싶었던 명품 자동차 집도 내신 말은도 꿈이 절대 아니다. 이걸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고 카톡방 들어오시면 다시 뵙도록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